첫번째 단식매치 첫게임 속마음서브 3구 마무리 안될 그렇죠 날카로웠습니다 네 그렇죠 추윤허 3구 뜸볼처리 다시 추윤허의 서비스 강한 승부사 기질도 갖고있어요 집념이 있습니다 네 선정하고 있는거죠 그렇습니다 추윤허의 서브 시작하는 그런 선수거든요 그렇죠 사비스 전부 전부 중 툭 전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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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탑 탑 스펙 탑 스펙 강하게 어택을 할 건지 그런 부분도 조금 선택을 해야 이런 코스 변화를 시도하면서 본인의 공격도 가져가는 것이 좋죠 그렇습니다 성마음 자리를 다시 잡았습니다 최윤아가 첫 게임 시작되는데요 최윤아입니다 지구전을 가기 때문에 철저하게 최윤아 선수는 버텨줘야 되고 성마음 선수의 저런 범실을 유도해야 됩니다 성마음 말고 철저하게 붙어서 그 블록을 지켜줘야 됩니다 최윤아 해보고 쳐주고 다시 또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몸이 확실하게 들어가면서 쳐줘야 되는데 여기서 범실이 많으니까 풀이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갈라주면 좀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따라가지 못합니다 강한 서브를 받아칩니다 상대에게 게임을 내줬던 최윤아 다시 한 점을 뒤져 있습니다 그냥 생각한대로 과감하게 가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윤아 네트만 서림이 있어요 그렇죠 저는 1라운드 경기까지 포함한다면 총 3경기를 치렀고 그중에 6번의 게임이 있었는데 한 번도 짓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선수입니다 엄청난 선수입니다 쓰리지를 않습니다 맞습니다 조금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최윤아 네네네 최윤아 네네네네 And you and I, we are